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사람이 오히려 언니한테 좋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으로 언니를 만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아닌 계획적인 삶을 그 제이의 인생을 그 사람은 살려고 분명히 마음을 먹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언니를 만나면서 인생이 폈지만. 그래. 언니 인생은 지금 돈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면요. 또 하나만 물어보면 오, 육년, 육년 전, 칠 년 전 분명히 언니네는 집에 상문이 세 개가 났었어야 돼요. 상문이 세 개가 났었어야 된다는 소리는 내 내 집계나 내 식구 중에서. 언니네가 상문이 나면서 그 상문이 끼면서 언니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막히는 수전이었을 거야. 막히면 막히는 수전에 언니가 사람을. 이 사람 만나면서 꼬이기 시작하면서 금전은 금전대로 탕진이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흙탕물에 언니가 물을 담근 격이 됐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육년 전 칠 년 전에 두세 명이 상당한 분이 누구신가요. 저 이모랑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시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돌아가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한참 전에 전 재혼이 욕사랑 초혼인데. 이 남자 직업을 너무 힘들어하는 공장으로 가렸어요. 이 교대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개인 표시 자격증 한 번 따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죽은 아들 목숨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잘 부탁드렸어요. 근데 무슨 돈 막히는 것만 그냥 계속 저한테. 저는 그냥 강강히 갈라고 그러는 거. 그때부터 좀 마음이 안 좋지는 했는데. 근데 뒤나 그냥 지나가는 날이 나한테. 나 등에다가 뺏겋았어. 막 이렇게 진짜 웃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전 남편도 제가 뭐긴 살렸었거든. 아니 남자만 만나면 돈이 돈이 통전이 자꾸 비워요. 비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주를 언니는 오리지널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언니는 화려함 속에서 언니는 살으셔야 돼요. 내가 빛나는 조명 속에 소리나는 직업 속에 언니는 내 얼굴과 내 입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 몸으로 행위를 하면서 풀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니는 그걸로 내가 만족을 하고는 살 수 있겠지만. 내 주위에서는 언니는 만족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만족을 하고 살 수가 없냐면. 언니는 신랑복이 없어요. 신랑복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그릇이 깨지면은 붙이면은 살 수 있겠지만. 언니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 살 수가 없느냐 하면. 언니가 받지 말아야 될 돈을 언니 통장에는 분명히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 돈은 언니가 지금 허공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귀신돈을 가지고 딴 사람이 쓰고 있는 형국이야 근데. 이 사람 또한 언니를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두 번을 넘겼었어야 돼요. 죽을 고비를. 아니 넘겼다라는 소리는 사고가 났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든가 아니면은 분명히 조금 내가 금전이 막히든가. 그런 시기가 왔었어야 돼. 제가 데리고 죽을 뻔했어요. 언니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안 넘겼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음.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다니는 거야. 표현을 하자면 돈을 가지고 언니 돈을 끌었다가 그 사람은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다가 언니한테 춥띠깔 안 줬을까요. 안 준다고 왜. 지금 귀신 돈을 갖다가 끄집어서 그 사람은 허공에 쓰고 다니고 있잖아. 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돈을 다 쓸 때까지는 언니를 분명히 놓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놓지를 않고 이 사람은 그래도 언니를 만나면서 형편이 폈어. 엄청 됐어요. 피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를 잡더라도 이 사람은 잡았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언니는 죽을 만큼 힘들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사오 년 전부터 언니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언니는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였잖아. 그랬는데 언니는 이 남자를 다시. 이별 수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한 삼 년 삼 년 후기를 봤을 때. 수가 들어와요 근데 법적으로도 언니가 뭐가 엮일 일이 있는 거 같아. 법적으로도 이 사람이 만약에 언니하고 이별을 한다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언니 아마 대응할걸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냉정한 면이 너무 많아요. 예 완전 냉정. 냉정함이 너무 많고 자기 그릇을 챙기기가 너무. 빨라요 계속.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언니하고 살면서 계획적으로 이미 자기 실속을 이미 다 챙겨놨어요. 챙겨놨고 나갈 때에는 언니를 아마 정말 표현을 하자면 알몸 아닌 알몸 알몸으로 아마 이게 분산이 딱 돼서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봐서 이 사람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람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마음속에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오 년은 아마 갈 건데. 어쩌면 좋아 언니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도로 들어가서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하고는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하자면. 오십 넷이 돼야 언니가 안정방으로 가요. 오십 넷이 됐을 때부터 언니는 정말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아. 근심 걱정 없이. 그전에는 내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엮이고 꼬이고 내 삶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화려함 속에서 내가 빛을 봐. 어느 때는 내 화려함 속에 싹 죽어버려. 그게 뭐냐 언니가 언니네는 상문이 너무 많이 껴있어. 그리고 언니네는 오리지널 자살끼가 있어요. 응 자살끼가 있다 보니까 언니를 가끔씩은. 진짜 머리 풀러서. 저그 산발된 미친년 저리. 응.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혼들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가다가 막혀버리고 가다가 끊겨버리고 가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돌아버리고 금전으로 돌아버리고. 그렇다고 자살끼가 둘이 들어와요. 자살끼가. 그러면서 언니네가 이거를 풀어주고 나면 언니는. 이 화려함 속에서 빛을 봐야 된다고 언니 언니는 작년에. 올해는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언니는 아예 빛을 못 봤었어요. 응 빛을 못 봤었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약간의 빛을 볼 거예요. 조금 빛을 보는데 내후년이나 내후년 좀 내년도 괜찮고 내후년에 또 한 번의 기복이 와요. 기복이 어떻게 오느냐면 집안에서 깨지라는 소리가 들리고 바깥에서 깨지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그 고비를 정말로 잘 넘기고 난 다음에는 언니가 오십 넷에 됐을 때는 언니는 내 밥을 내가 먹고 살고 안전빵으로 그때는 분명히 갈 일이 있고. 그때 되면은 언니가 그래도 이름 적자를. 가지고 명 명품백을 들고 다닐 일이 있다. 언니 명품백 명품백 되게 좋아하나 봐. 그냥 부실하는 여자 없죠. 없죠. 어 그런 시기가 그렇게 돼요. 너무 늙어서다. 늙어서야 맞아. 이 남자랑 빨리 헤어지면은 그러면 좀 운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이미 그 남자가 언니 운을 갖다가 빼먹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빠르겠다 언니 운이 있었을 때 그때 언니가 그래도 이 남자를 안 만나고 언니의 혼자의 생활을 갖더라면 언니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운이 나빴는데 언니를 만나면서 언니 운을 갖다가 받아다가 이 사람이 생활을 했어요. 그 시기가 그래서 언니가 그 운을 조금 그 남자한테 준 격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더디어. 더디다 보니까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이 안 보고 이게 자꾸 캔슬이나 분명히 캔슬이 많이 났었을 거예요. 어 근데 남들보 나는 남들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그 남들보다 못한 격이 돼버렸어. 어 그게 그리고 뭔지는 모르는 이 중간 역할 하시는 데에서 언니가 조금 시끄러웠었을 거예요. 이 중간에서 언니하고 이 애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데서 언니는 분명히 시끄러워서 미끄러지는 수준이 많았었을 거야. 그 시기가 왜 그러냐면 나의 가정에 이제 조상들을 표현을 하자면 좀 그런 좀 가신 사람들이 언니를 앞장으로 서서 언니를 조금 희집고 다니는 격이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서 언니가 조금 그 운기를 뺏겼고. 음 그래서 내가 정말 밥을 따뜻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50대 가야 된다. 오십 대 오십 대 초반에. 나는 언니 언니 스스로가 나는 벌써 밀어낸다고 봐요. 솔직히 헤어지고 싶은 말. 근데 그 사람은 언니가 돈이 씨가 말라서 언니가 진짜로 빼짝 말라질 때까지 언니 옆에서 있는 걸 원하지 그 사람은 이혼 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언니 법적으로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언니가 간제가 내년 내후년 수전에 분명히 오리지널을 껴요. 간제. 서가 때 진상 보고 지금 저를 계속 데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니를 보고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이혼에 관심이 없다고 근데 이혼을 만약에 하자면 너 나한테 얼마를 달라라고 써 오리지널 언니.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얼마를 주면 내가 너를 놔 주겠다 하지만 언니는 내가 미쳤냐. 그 짝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응.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니한테 지금.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더 달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딱 그 짝이야. 안 왜냐면 법적으로 갈 거예요. 이거 합의 합의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이혼에 이자 또 들어오지 않아 머릿속에 내가 너 너가 나 니 성격에 들들 볶아서 나하고 이혼하려면 나를 얼마를 줘라. 딱 그 짝이야. 그래서 내년 내후년 삼 년 짝으로 봤을 때 언니가 오리지널 간제가 껴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니는 간제를. 아마 안고 갈 거예요. 응. 운기가 그래. 그래서 언니가 50대 초반이 되면 그때는 내가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할 일이 있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일이 있고 근데 이혼을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언니의 흠을 갖다가 이 입으로 주둥하리라.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조금 언니가 골치 아플 일이 있어.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게 50대 초반이에요. 초반이야. 진짜로 100프로 초반이야 그러고 나면 언니가 조금 숨통이 조금 튄다. 그니까 오십 전에는 언니가 구설과 간제가 껴있어. 그 인간 너무 뛰나 보다. 껴요. 안 그래도 그 인간 제 일을 별로 맘에 안 들어. 껴요. 낄 수밖에 없어요 야비한. 응. 어쨌든 보면 소시오패스 같은. 내 밥그릇을 먼저 책이 챙기기 바쁘다고. 언니가 굶어 죽거나 관심 없어. 네 저 밥 먹는 거에 상관없어. 관심 없다고. 야금야금이 내가 뭐가 없어 그러면 언니를 들들 볶으면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거든. 그러기 때문에 언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를 만났을 때는 이미 언니의 그 웬만한 건 다 알고 온 사람이야. 맞아요. 저 형부. 그거예요 고양치. 그래서 언니는 엮였어. 맞아요 엮여서 좀 했어요 엮였어요. 그니까 그때까지만 고비 잘 넘겨놓고 잘 해겨놓고 해결보고 미리미리 언니가 방법을 취해서 해결을 해놓고 나면 그렇게 뒤통수 맞을 일은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